세동 1관 쪽이죠. 이쪽은 일본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뭐 잘 아시죠? 잘 아시죠? JAL. 일본의 공항이죠. 잘 아신 경우에는 사람들이 직접 이런 비즈니스 클래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마련해 놨고요. 퍼스 클래스네요. 아, 여기는 일본의 아리아입니다. 여러가지 비즈가 있었는데, JTB, ZR 등이 여러가지 비즈가 있었습니다. 일본 여호. 아, 이거 뭐지? 바니콜언니도 있네 여러가지 부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스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람들 초상권 침해하지 않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이 찍히네요 H.I.S 부스의 이벤트입니다 고앤 Tommy 바리가 사회자와.\ 회전 가리앤 회전 화 나 Em IF 여기 한국 행사부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댄스 이펜트를 준비했을 줄이야.